안녕하세요! 이야기는 맛있당 1, 2, 3, 3, 4, 1 옥수수수, 오은자 안녕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! 안녕하세요. 오늘은 뱃살을 준비했어요! 뱃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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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시지 우유 바삭바삭 찹쌀떡 너무 맛있어요 바삭바삭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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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삭아삭 초콜릿 팽이버섯 달콤하고 맛있어요 달콤하고 맛있어요 달콤하고 달콤해요 달콤하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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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콤해요 쫄깃쫄깃 이번엔 뼈가 매콤하고 맛있어요 이번엔 뼈가 매콤하고 맛있어요 뼈가 매콤해요 뼈가 매콤해요 뼈가 매콤해요 매콤하고 달콤하고 맛있어요 연어는 매콤한 맛이에요 비쥬얼한 맛 팽이버섯 치즈소스 오늘의 시원한 맛은 아름다워요 오늘의 시원한 맛은 맛이에요 하나의 시원한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오징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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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마요네즈 오징어 치즈가 정말 맛있어요 치즈소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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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턱이 정말 맛있어요 새콤달콤한 마늘 새콤달콤해요 매워지요 너무 맛있어요 마늘에 고소한 마늘 쫀득쫀득 쫀득쫀득 설탕 바삭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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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케이크 소스 달콤하고 달콤해요 저는 와우스 소스는 매콤해요 고소하고 맛있어요 적당히 맛있어요 매콤하고 쫄깃쫄깃해요 쫄깃쫄깃 쫄깃쫄깃 쫄깃쫄깃쫄깃 이번엔 스팸 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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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삭